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비타민 찬열 입니다 오늘 제가 막 PD님의 사심캠을 건네받았는데요 제가 리포터가 되서 2013년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으로 저희 엑소 멤버들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찬열씨가 저한테 사심이 있는거에요? 사심이요? 이거 드실래요? 제가 찬열씨한테 사심이 있어서 이거 드릴게요 맛있어요? 맛있네요 어때요 저 사심 들어간거 같아요 가자 네 충분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세요? 네? 어떻게 보냐구요? 네 2014년을 2013년에 돌아오면 고생하는 자신에게 한마디 2013년에는 저희 엑소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팬분들에게 고답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쇼 챔피언에서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많이 준비했죠 무슨 무대를? 글쎄요? 그거는 무대를 보시면 됩니다 2014년에 나 이런 사람이 되겠다 2014년에도 저는 변함없이 그냥 항상 노력하는거지만 멋진 남자가 되는게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멋진 남자이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